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10강 확률의 덧셈 정리, 이어서 기출문제 등을 풀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기출 2번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의 점, a,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 전체의 경우의 수,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점이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4개, 세로 방향으로 3개. 그래서 총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12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거는 물론 12, c, e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도 될 수 있겠고요.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할 경우에는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칸 이렇게 떨어져서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3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먼 경우는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13이 되겠습니까? 루트 13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반면에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선택하는데 1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경우밖에 없어요. 역시 여사건의 확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점을 선택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경우. 직접 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점, 2점 선택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에요. 가로 방향에서 인접한 거리가 1이 되는 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 방법.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이런 게 직선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 총 9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거리가 1이 되는 두 점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 이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선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으니까 두 점을 세로 방향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갈 수 있는 6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여섯 간의 확률을 구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직접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여섯 간의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출 다지기입니다. 기출 다지기 1번. 검은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일 확률. 역시 여기에서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했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여섯 간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섯 간의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검은 공 3개, 흰 공 4개, 총 7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의 가짓수는 7, C,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일, 검은 공인 사건의 여사건은 검은 공이 한 개가 나온다 또는 두 개가 나온다, 세 개 모두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하기가 귀찮습니다.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사건의 확률.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인 사건의 여사건은 검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죠. 즉, 흰 공만 모두 세 개 나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흰 공 4개가 4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흰 공은 4개 같습니다. 4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일 확률이 되겠죠. 1-7c3, 7, 6, 5, 3, 2, 1, 35가 됩니까? 5분의 4, 그래서 35분의 4니까 35분의 31 구하고자 답이 되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잔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을 a, 선택되지 않는 네 개의 수의 곱을 b를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은 이런 문제네요. 몇 개가 있다고요? 1부터 7까지 일곱 개의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을 해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수의 수 7c3 이렇게 될 텐데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 그랬는데 a와 b가 모두 짝수일 짝수인 경우는 아까도 지난 시간도 이미 얘기됐지만 두 수 또는 세 수 이런 것들의 곱이 짝수인 경우는 여섯 건 역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전부 1에서 전부 홀수가 될 확률 이런 걸 빼면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a와 1에서 a와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빼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시 다시요 말을 조금 표현을 좀 잘못했죠? a와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빼는 게 아니고 a와 b가 모두 짝수인 사건의 여사건은 a가 홀수일이거나 또는 b가 홀수일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a가 홀수일이거나 즉 선택된 세 개의 수가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일이거나 예를 들어서 135 이렇게 되겠죠? 1357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모두 짝수인 그런 경우도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여사건도 네 개가 모두 b는 네 개의 수의 곱입니다. 네 개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가 될 테니까 1357 네 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다시 한 번 세 개가 세 개가 모두 홀수인 홀수가 되거나 또는 네 개가 모두 네 개의 곱이 모두 홀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고요. 세 개가 홀수인 경우는 홀수 1357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가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1357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모조리 뽑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a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닐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과 1인 정육각형의 여섯 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택하여 이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3 이상일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여섯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합니다. 세 점을 선택을 하면 세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우선 인접한 세 개의 점을 선택하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인접한 두 개의 점하고 한 개의 점은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삼각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나머지 한 개의 점을 이렇게 선택할 때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삼각형이죠?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 하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같은 모양입니다. 넓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점을 선택하라는데 하나씩 건너뛰어서 만들면 이런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종류의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3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2분의 1 인접한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끼인각의 사인값을 곱하면 되죠? 사인 120도 2분의 1 루트 3이니까 4분의 1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삼각형을 정육각형은 이렇게 정삼각형을 6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 암기하는 것도 괜찮죠. 2분의 1 루트 3 여기가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전체는 루트 3이 되겠죠. 이 길이는 루트 3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은 1이고요. 이걸 밑변으로 놓으면 높이가 루트 3입니다. 1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 여기가 1 이 길이는 아까 이 길이와 같죠. 이 길이와 같습니다. 인접한 두 변이란 하나 건너뛴 두 곡점 사이의 거리요. 루트 3입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여기도 루트 3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아까 했지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끼인각의 싸인각 정삼각형의 한 4각의 크기는 60도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4분의 3 루트 3이 이렇게 될 텐데요. 될 텐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4분의 1루트 3 하나는 2분의 1루트 3 하나는 2분의 1루트 3의 2분의 3의 1점 법에 그래서 2분의 1루트 3 이상일 확률은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에 해당돼요. 이 경우도 역시 이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 두 가지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체에서 이렇게 될 확률을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에서 전체 6개의 꼭지점 중 3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C, 3이죠. 6, C, 3분의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나 만들어질 것인가 인접한 두 개의 변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지막 여기까지요. 이런 삼각형까지 6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에서 6, C, 3분의 6 이거를 빼는 방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삼각형이 몇 개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한 변에 대해서 이 높이 높이가 이렇게 루트 3이 되는 이 한 꼭점을 잡는 방법에 갈 수가 이 점을 잡는 방법 이 점을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변을 잡는 방법에 갈 수가 여섯 가지고요.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꼭점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으니까 열두 가지 그리고 아까 이 경우가 여섯 가지였습니다. 전체가 20가지였죠. 스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전체 20개에서 열두 가지 여섯 가지 빼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가 좀 간단하죠. 전체 복잡한 경우에는 여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력 다지기 문제입니다.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와 B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죠. 이 확률과 그 다음에 A의 교집합과 B와의 교집합 법사건의 확률 얘가 각각 6분의 1 그 다음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전 시간에도 적절하게 그림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 다시 한 번 간단히 복습하죠. A차 B 같은 표현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기억해둬야 되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집합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집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전체 확률을 1이라고 놓고요. 각각의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그냥 A와 B로 나타낸다면 P, A, P, B로 나타낸다면 이 확률 이 부분의 확률이 지금 문제에서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A의 여사건과 B와의 곱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차 A는 B 곱사건 A의 여사건 이렇게 되니까 역시 B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의 확률을 뜻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역시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이 전체죠. 이 부분 전체입니다. 이 부분 전체에 여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전체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인가 이걸 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확률의 덧섬정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됐어요. 여기서는 이 각각이 주어져 있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도 주어졌습니다. 3분의 1으로 따라서 이거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이항을 하면 PA 플러스 PB 여기에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각각은 주어져 있습니다. PA가 PA는 직접 주어져 있지는 않네요. PA는 직접 주어져 있지는 않는데 전체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 이 부분의 확률이 육 분의 일이고요. 이 부분의 확률도 육 분의 일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X라고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죠. 육 분의 일 더하기 X 더하기 육 분의 일 이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 이항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물론 물론 이 공식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각의 확률을 직접 여기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전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에서 A차 B와 B차 E의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표가 있는 4개의 제비와 X표가 있는 4개의 제비가 있다. 이 8개의 제비 중에서 4개를 뽑았을 때 5표가 있는 제비가 3개 이상이 나오거나 4개 모두 X표인 제비가 나올 확률을 P번의 Q로 하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 문제를 잘 파그려야 되겠죠. 5표가 있는 4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볼까요? 다음에 X표가 있는 4개의 제비가 있어요. X표 이 중에서 몇 개를 8개의 제비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뽑는데 5표가 있는 제비가 3개 이상 그런 사건을 A라고 해볼까요? 5표가 있는 제비가 3개 이상이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5P가 3개가 있거나 또는 4개 모두 5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4개 모두 X표인 사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건을 B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 보면 A가 나오거나 또는 B가 나올 확률입니다. 즉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이죠. 공식 써볼까요? PA P, B, B 합해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PA부터 우선 구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5표 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5표 시 3개가 되어있는 것을 고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X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그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PA가 되겠죠. PB는 역시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질 수 중에서 4개 모두 4개 모두 X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4, C,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잘 때는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인지 즉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 같이 생각해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여기서는 0이 될 테니까 곱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 두 개의 확률의 합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 판단 잘해야 됩니다. 두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 즉 곱사건의 확률이 0인지 아닌지 특히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판단을 꼭 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설 확률은 역시 적어도 문제가 나왔네요. 적어도 적어도가 나오면 1차적으로는 여사건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선다에 여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쪽 끝에 모두 여학생이 온다는 거죠. 그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5명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이 중에서 양쪽 끝에 여학생이 이렇게 오는 경우 여학생이 전체 2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2명을 일단 배열할 수 있는 방법에 갈 수는 2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가운데 남학생 남학생 3명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에 갈 수는 3팩토리얼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자 적어도가 특히 나와있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자라는 데까지만 생각이 미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개 주사위를 네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 하자. 내수 ABCD의 곱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12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ABCD가 취할 수 있는 값은 ABCD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D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 네 개 수를 골라보는데 1이 3개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1 1 12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어느 하나의 수가 12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이 3번 곱해지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1이 2번 곱해지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나머지 1 곱하기 1 나머지 2 3 곱이 12가 되면 되니까 2와 6 곱하면 될 것이고요. 우선 4개 수를 선택하는 방법 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열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 1 나머지 2 수가 3 4 이렇게 되면 곱이 12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혹시 또 1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1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3수의 곱이 2 이상의 수 3개로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가능하겠죠. 2 2 3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4개의 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도 한 번 한 것 같네요. 각각 6가지씩 있을 수 있으니까 6의 4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가 각각 1 2 그 다음 2 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 배열하는 방법 첫 번째 6 두 번째 2 뭐 1 1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의 수가 배열하는 방법만큼 있습니다. 이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4개의 1 1 3 4를 배열하는데 1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팩 나누기 역시 2가 두 개가 있죠. 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팩 그래서 각각이 12개씩 있겠네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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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하고자 한 답은 12 곱하기 3 구하고자 한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섯 간의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A와 B의 합사 간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의 곱사 간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A와 B의 곱사 간의 확률이 0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꼭 좀 하기 바란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직접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힘들 경우 힘들 경우 반면에 여사 간의 확률 그 외의 경우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가 편할 때는 그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래서 빼므로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100%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여사 간의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게 편하다. 뿐만 아니라 좀 부분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여사 간의 확률과 관련해서 두세 곱이 짝수가 된다라든가 꼭 두수뿐만 아닙니다. 세수도 마찬가지죠. 얘가 짝수가 된다라든가 또는 3의 배수가 된다라든가 또는 0이 된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여사 건이 훨씬 편합니다. 세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이 전체가 짝수가 되는 거고요. 세수 중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이면 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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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